도선사 가면 청담스님 기념관이 있어요. 4시까지인가 밖에 안 해서 저도 가면 번번이 못 보고 어쩌다 한번 빨리 가서 본 적이 있고 그림으로 설명하시는 걸 좋아해서 그림 책, 도록같이 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청담스님의 핵심 사상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참고한 좋은 그림도 있어요. 아래아식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섯 개로 쪼개서 이런 그림은 청담스님 그림에 도움도 받은 게 있어요. 제식으로 조금 바꾸긴 했지만 그만큼 이런 거 그림으로 설명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잘 설명하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아공, 벗공, 구공으로 설명하는 거 좋아하세요. 저랑은 좀 달라요. 함께 구자죠, 원래. 이걸 가출구자로 쓰는 걸 어디 가서 우기지 마세요. 나 학당에서 들었는데 구공 이거 잘못 쓰셨네. 막 이러지 마세요. 저만 쓰는 거니까. 구공이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구공인데 제가 발음도 갖고 하니까 뜻은 육바람회를 갖췄다는 뜻을 쓰려면 이게 더 좋으니까 제가 이 구공이란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딴 데 가서 찾으시면 안 나와요. 이 구공만 있을 거예요. 저는 같이 쓰는데 저는 이걸 갖게 보는데 보통은 이게 함께 구자라 그냥 이 공이라고도 불러요, 이 공. 뭔 이 공이냐? 아공, 벗공 다 갖췄다 해서 이 공. 아공, 내가 공하다. 그럼 주관의 초월. 만법이 공하다. 나 아닌 다른 법들이 공하다. 이렇게 해석하셔서 객관의 초월. 그럼 구공은 주객 모두 초월해서 참나랑 합의 이렇게. 그냥 참. 이해 되시죠? 저희 관점이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아공 하면 오온을 나라고 여기고 육신을 나라고 여겼는데 그런 나라는 게 없다. 하는 것 깨닫는 거예요. 영원한 애고라는 게 없다. 고정된 애고가 없다. 생각감정 오감. 애고의 내용물이 생각감정 오감인데 그놈들이 끝없이 표현한다. 고정된 애고란 없다. 아공, 벗공. 만법이 공하다. 그런데 이제 청담스님은 애고는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나는. 나 아닌 모든 타자들, 세계들이 공하다. 세계라는 것도 알고 보면 이것도 다 환상인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사실은 벗공에는 아도 다 법에 들어가요. 만법. 만법 하면 나 아닌 타자만을 말하는 게 주객을 다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아, 법이 다 공해야 구공이죠. 예전에는 청담스님 이런 강의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 법 구공 설명하신 거. 금강경 대강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쉽게도 세로줄입니다. 좀 무협지 세대나 아마 익숙하지. 여기 세로줄로 읽으려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가로줄이 아니라 아쉽게도 책이 세로줄이라 요즘 분들이 보시기 좀 불편한데요. 그런데 지금 아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애고가 본래 없다. 법공, 만법, 타자들이 세 개가 본래 없다. 구공, 없는 것도 없다. 다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은요. 이 세 개가 다 해서 우리 학당식으로 말하면 법공밖에 안 됩니다. 법공 안에서 세 개를 쪼갠 거예요. 왜? 원래 아공은요. 석가모님께서 주장하신 거기 때문에 원래 아공은 그냥 고정된 애고가 없다. 정도고요. 애고라는 것도 남이라는 것도 나라는 것도 다 참나 적응이니까 공하다는 건 법공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왜? 참나 얘기 안 하셨으니까 석가모님께서. 그런데 지금 상담소님은 아, 법 구공을 그냥 이렇게 법공의 논리로 세 개를 다 풀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지금 한국 불교가 석가모님께서 원래 처음에 소승을 주장하시다가 어때요? 처음에는 화원경을 얘기하셨다가 못 알아보니까 소승 얘기했다가 좀 머리가 트이니까 금강경, 반야경은 반야신경을 얘기하고 반야신경은 관자제부서 할 건데 반야부개통 경전을 얘기하고 나아가서 법화경 얘기하고 돌아가셨다는 대승불교에서 만든 스토리입니다. 사실 소승대승을 짬뽕에서 만든 스토리를 다 믿으시니까 청담소님도 그걸 믿으시니까 석가모님께서 법공을 얘기하시고 석가모님과 부공을 얘기하시는 스토리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러니까 그분 스토리에서는 아, 법, 부공이 그냥 하나의 법공 스토리가 돼버리고 법공 안에 3단계로 설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학당에서는요. 저희는 학문적으로도 엄격하게 따집니다. 학문적으로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아공 그럼 여기는 참나가 등장하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열밤만 영원하지 애고는 무상하다라 하는 정도의 아공입니다. 법공에 와서는 나도 남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참나작용이니까 공하다 하는 건 여기서 나옵니다. 구공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바람일의 원리로 돌아간다 하고 딱 끝나야 돼. 이런 학당식 3단계 구분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아 법 구공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반가워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좋은 게 그럼 결국 이분은 법공 하나 투처리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청당스님 가르침 들어가면 1주 5살 정도가 됩니다. 원래 본인도 망공스님한테 견성 인가 받은 분이에요. 청당스님 그런데 다른 스님보다 제가 더 마음에 드는 건 이분은 1주에서 법공을 투처리 아 법 3차원에 본인 말씀대로라면 이 3공을 다 깨친 법공이에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다 깨치셨으면 뭐죠? 1주 5살이면 법공 투처리 일체를 참나라 작용으로 보면서 참나에 현존의 안주에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법공의 지혜가 항상 투처리 이 분 입장에서는 아 법 구공이 투처리 그 경지로 살아가시면 그냥 다들 거기서 일 마쳤다고 좋아하시는데 청당스님은 좋은 게 거기서 뭘 주장하냐 그러고 나서 열심히 육바람일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 구공 육바람일이 우리 본래 종자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지만 법공을 깨달음을 투처리 얻은 뒤에는 뭐 해야 된다고 견성이 제대로 되면 뭘 해야 되냐 육바람일을 많이 해야 엄청난 복덕을 쌓게 되고 그래야 1지도 2지도 3지도 올라갈 수 있다 뭔가 일단 스토리는 비슷하죠 들어가 보면 다른데 스토리는 비슷해서 제가 좋아 왜냐 그래야 육바람일을 닦자고 말할 여지라도 있죠 안 그러면 견성하면 바로 붙여다 육바람일을 왜 닦느냐 이런 논리가 좀 더 팽배하기 때문에 육바람일은 신자들이 닦는 거고 승려들은 화두닭 가서 견성해서 바로 붙여 대자 이 논리가 성철스님의 기본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데 친한 친구분이시지만 나이 차이는 꽤 있는데 친구세요 10살 12살 차이가 됐는데 친구세요 청단스님이 더 많으세요 만나면 그냥 레슬링을 즐기셨대요 남자 둘이 재밌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달라요 청단스님은 1지 2지 3지 견성해봤자 1주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람일 많이 닦아야 1지 2지 3지 올라가진다 이 주장을 하세요 그게 저희랑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좋아하고 성철스님은 바로 부처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어요 육바람일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견성하면 바로 부처니까 그런데 청단스님은 좀 교학에도 밝으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다 하세요 다만 아법 구공 설명에서는 뭔가 좀 아쉽다 제 입장에 왜냐 역사성을 좀 무시하고 계시다 석가모님께서 이미 대승을 주장하신 것처럼 하고 들어가니까 아공이 그냥 벚꽁이 아공이 돼버린 거예요 오원도 본래 공하다 만법도 공하다 다 공하다 끝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일주 보살의 벚꽁밖에 안 되죠 사실은 여기 지금 우리 본성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본성에서 육바람일 나온다는 얘기가 없고 육바람일은 그럼 왜 합니까 청단스님 주장은 복덕 쌓으려고 그리고 복덕이 많이 쌓여야만 1지 2지 3지 올라간다 약간 애매하죠 복덕이 쌓여야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원리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참나가 육바람일의 모습으로 생겼기 때문에 육바람일을 싹 쌓으면 그 공덕으로 지혜와 자비가 깊어져서 올라가는 거죠 그 원리 설명이 약하다 저게 디스를 하는 건지 칭찬을 좋다고 하면서 계속 깐죽깐죽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공부하자고 모인 곳이니까 공부에 관련된 정보는 허심탄회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다 저렇다 제가 여기서 좀 말을 제 사심을 넣어서 해드리면 여러분 공부가 꼬이고 또 제가 찬양해 드린다고 덮어 드려도 여러분 공부에 방해돼요 정확하게 보자고 왜냐 그러고 나중에 여러분 청담선님 혹시 금강경 대강자가 되게 잘된 책이에요 대승의 취지를 정말 설명 잘해주세요 아쉬운 부분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요거 듣고 그 책을 보시면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바로 같이 아공복공구공을 점검하면서 육바람일의 관점에서 그 금강경 강의를 읽으실 수도 있고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말씀 그래서 저희 학당이 지금 전세계에서 이 육바람일 얘기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애고가 닦는 육바람일은 얘기해줘요 애고가 닦는 육바람일 이 참나 차원 있고 애고 차원이 있으면 이 애고 차원의 육바람일은요 사실 우리가 볼 땐 육바람일이라고 안 합니다 대승기 신론에서 애고 차원에서 닦는 육바람일은 바라밀이라는 말 안 써요 이 바라밀이라는 거는요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무상 궁극에 상을 초월한 그러니까 상을 초월한 인욕 인욕했다는 것도 없는 인욕이에요 봇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는 봇이에요 나눠준지도 모르는 봇이 참은 것도 없는 인욕 그렇죠 억지로 계율을 지킨 것도 없는 지게 정진하려고 한 게 아닌 노력하지 않은 정진 이상하죠 그리고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선정 그냥 깨어있어요 바냐 뭐 이렇게 애써서 뭘 알아내려고 한 게 아닌데 알고 계셔야 돼요 무상 바냐 애고가 막 이렇게 추측으로 해가지고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디서 나올까요 무상이란 말이 그러니까 금강경 핵심 사상이 무상보시죠 무상보시 거기 나온 게 무상보시고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무상을 응무소주 글 진짜 쓰기 싫은데 쓰고 있어요 응무소주 왜 얘기했을까요 제가 후회하면서 응무소주 응당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주는 집착이에요 응당 집착함이 없이 일체가 공인 줄 알고 이겁니다 이거는요 벚꽁의 지혜 벚꽁 반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벚꽁의 반야를 얻어가지고 일체가 지금 제가 펜을 가지고 들었는데도 이 펜이 나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참나의 작용으로 현존하는 줄 알고 참나의 관점에서 보는 게 반야거든요 그러니까 애고 관점에서 애써서 알아내는 건 반야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금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는 참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참나는요 원래 알고 있어요 원래 아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깨어만 계시면 어떻게 돼 이게 뭐로 보여요 벚꽁의 지혜가 나와버려요 참나는 벚꽁의 지혜를 공부해서 안 게 아닙니다 원래 알고 있지 원래 알고 있던 벚꽁의 지혜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게 바람일입니다 원래 고요하던 참나가 애고 차원까지 나타나는 게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자비로운 참나가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남에게 뭘 나눌 때 보시라고 하는 거고 본래 유혹당하지 않는 참나가 밖으로 나오면 여러분 애고도 강해져서 유혹을 안 당하고 개우를 지켜요 그게 지게 바람일 무상이라는 건 궁극이라는 궁극 참나의 작용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무상 보시는요 무량 공덕이에요 왜? 공덕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애고가 한 것만 유량입니다 애고가 한 건 유량이에요 참나가 한 거는요 여러분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주가 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들었을 뿐 우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뭘 내가 돈 얼마를 줬더라도 남한테 베풀었더라도 애고가 계산해서 베푼 건 딱 그만큼 코엑스 코정성만큼 여러분이 복을 받겠죠 근데 무량은요 깨워서 참나의 마음으로 저 사람과 난 불러보지 않고 내 안에서 나오는 불성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불성이 시키는 대로 불성이 인도하는 대로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났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불성이 해버린 일을 여러분이 거기서 물 뜯어먹겠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회양밖에 없어요 이 모든 건 부처님 덕입니다 라고 공덕을 돌릴 밖에 없어요 기독교인 같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고 돌려버려야 돼요 내 영광이야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예수님이 얘기했죠 나는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뭐 잘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난 내 뜻대로 안 했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게 대보살의 모습입니다 보살도라는 게 뭐예요 바람일 밖에 없는 이유가 육바람일을 하면서 끝없이 하면서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면서 상의 없이 하고 하면서 참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애고의 마음으로 하면 상이 생겨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누구한테 뭐 좋은 일 했다 나중에 꼭 뭐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또 뭔가 섭섭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뭔가 있죠 애고 계산이 다 있어요 저만 그럽니까 저는 늘 그래요 뭐 하나 줄 때도 따져봐요 나중에 내가 서운해하지 않으려나 이거 주고 난 뒤에 또 막 이렇게 괜히 아쉬워하지 않으려나 제 애고도 얘기 들어봐야 되잖아요 제 애고 사정도 제 애고 사정도 주로는 봐요 단 여러분 우리 무상보시라고 해서 애고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애고가 따져볼 거 다 따져봐야 돼요 자 이거 누가 달래요 준 뒤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와이프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두루 따져본 뒤에 참나의 마음으로 양심 51%를 하시면 무상보십니다 저는 양심 51%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잣짐 이상으로 하시면 무상보시 맛이 더 강해요 애고가 유량공덕은 유량공덕대로 또 짓겠지만 무량공덕도 지으신 거예요 왜 참나 힘이 강하게 드러났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던 본래의 본성이 터져나오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고가 계산해서 한 게 더 크냐 참나가 100%라고 하도 안 해서 그래야 자명하다고 난리 쳐서 했느냐 뭐가 더 크냐예요 참나가 자명하자고 해서 한 일이 그게 그 일에 51% 이상의 어떤 성격을 구정했다면 무상보시 쪽입니다 무량공덕도 지으신 거예요 유량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해 되세요? 좀 이상한 말 같은데 이렇게 얘기 안 해주시면 여러분 무상보시 아예 보시 못해요 지금부터 무상보시 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못 하시겠죠 뭐가 무상보시인지도 모르겠고 줄 때 내가 없애야 되나 정신 멍 때리면서 주시면 무상보시입니까?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 큰일 나죠?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불쌍해서 탁 뺀는데 5만원짜리 나오면 어떡하실래요 그쪽은 보고 있고 나도 보고 놀래고 그쪽도 놀래고 너무 많아서 놀래고 나도 너무 많아서 놀래고 서로 봤는데 안주기도 뭐하고 진짜 멀쩡하잖아요 저도 저도 한번 당해본 뒤로는 뭔가 손을 넣어서 최대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본 이건 애고잖아요 유상이 있어요 그렇죠 유상 49% 이하로 낮추시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제가 한 이유는 뭡니까 나누고 싶어서 그렇죠 그 마음에 더 힘을 주면서 주시면 이것도 무상보시가 있어요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무상보시는 맛이 납니다 왜? 참나가 시켜서 했잖아요 내 애고가 뭐 바라고 한 게 아니라 참나가 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내 애고도 배려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100% 참나로 한 것보다 못하다 그럼 어때요? 아무튼 난 나대로 무상보시 닦았는데 내 역량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너무 기죽지 마시라 다만 핵심은 응 무소주가 집착 없이라는 게 자 애고가 집착 없이 베푼다 응 무소주 즉 이런 무상의 마음으로 보실한다 그러면 멍 때리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 줄 때는 세 개의 상이 생겨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렇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주는 행위 그렇죠? 일단 세 개가 생겨요 더 쪼개면 더 많겠지만 그럼 이걸 모르고 해야 무상보시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어... 하고 몰라 하면서 이렇게 줌 쉬면 됩니까? 좀 이상하죠? 그럼 무상입니까? 그게 무량공덕이 될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 애고로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이거 무상보시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견성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는 게 무상보시 견성의 눈으로 안목으로 베푸는 게 무상보시 참나의 현전에 맡기면서가 무소주지 애고가 집착 안 한다면 이런 주는 행위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멍때리면서 얼마 줬는지도 모르고 주면 그게 무상보시냐 이거죠 아니라고요 그럼 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벌써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우리가 얼마 주고 어떤 게 저 사람한테 제일 도움될지도 계산 다 때려봐야 돼요 그렇죠? 나도 때려봐야 되고 상대방도 때려봐야 돼요 어떤 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자명한 보시인지 다 때려보는데 애고는 관리자가 돼서 보조자가 돼서 다 계산해주고 해요 참모가 돼서 근데 그 감독과는 뭐가 해야 돼요? 감독하는 사람은 참나가 돼야 돼요 참나가 감독을 하면요 애고가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신경 쓰더라도 참나가 사심 못 부리게 하고 딱 나와나 모두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이 일이 진행되게 딱 깨워서 감독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딱 진행되면 그만해요 아시겠어요? 구체적인 일을 담당해서 처리하는 건 애고가 하더라도 참나가 확실하게 나와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게 할 것 그 관점에서 해내면 참나의 안목이 51% 이상이면 무상보시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무상보시 못해요 금강경 아무리 읽어도 응 무소주 생기심이 제일 중요한 말이래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멍때리면서 마음을 낳으면 응 무소주 생기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한 계산 다 하셔도 돼요 애고는 애고 차원밖에 안 됩니다 어차피 참나 차원이 그 근원에 현존하면 저희 학단 강의 오래 들으시고 몰라 해보신 분들은 다 할 거예요 참나 깨어있는 채로 제 얘기 들으신 분도 있죠 응 무소주 청강의죠 응 무소주 집착없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쵸? 집착없이 집착없이 여기서 이 집착없이 참나의 관점에 참나 51% 이상에서 여러분 하는 짓거리들은 다 응 무소주 생기심 집착없이 마음을 낳는다 그럼 이 소리는 무슨 마음을 낳으라는 거냐 보시오 즉 응 무소주 생기심은 육바람일 하라는 육바람일의 신법입니다 보시를 할 때 보시하려는 마음을 낼 때도 언제 어떻게 내라고요? 집착없이 보시하고 집착없이 인욕하고 참은 거 없이 참고 그쵸? 노력하는 거 없이 정진하고 깨어있으려고 하지 않은데 깨어있고 참나의 응에서 깨어나고 참나의 응에서 지혜를 웃고 참나의 응에서 인욕하고 이걸 육바람일 열심히 하라고 한 게 응 무소주 생기심이에요 여러분 육바람일이 아니에요 집착을 가지고 애고의 관점으로 하면 참나의 관점에서 하면 집착 안 해도 돼요 참나가 육바람일 덩어리라 참나가 자명하자는 대로만 하면 육바람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참나가 자명하자는 쪽으로만 가면 바냐 보이 지게 인욕 뭐 정진 다 선정 총출동하게 돼 있어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원래 한 덩어리 좀 느낌 오세요? 오늘 금강경 강의를 했네요 응 무소주 생기심 이거 알면 금강경 다 한 겁니다 응 무소주 생기심 금강경은 그래서 대승경이기 때문에 중생을 겁나 구제하라 단 집착 없이 구제하라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 없이 구제하라 그럼 이 말을 또 들으면 또 그냥 멍 때리면서 도와주면 되나? 멍 때리면 여러분 못 도와줘요 남을 멍 때리고 도와주지 마세요 절대 도움 안 되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멍 때린 채로 와서 여러분을 돕겠대요 그럼 도움 받으면 안 돼요 그 도움 멍 때리고 와서 대신 운전해 줄게요 술 취해 계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전 상의 없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운전할 걸 같이 극락 가시겠죠 둘이 뭔가 이상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운전을 겁나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을 도와주려면 여러분이 가진 애고의 지능 좋은 재능 총동원해서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무상이 되냐는 거예요 참나 51% 이상이니까 무상이 되는 거예요 양심으로 도와주니까 참나의 마음으로 도와주니까 그리고 참나의 마음으로 도와줬다는 거는 참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육바람이를 베풀었다는 거는 그렇죠 참나 안에 원래 있던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전지, 전능, 자비가 밖으로 나온 것뿐이기 때문에 애고는 거들었을 뿐 닦아도 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욕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참나 힘으로 한 거지 보시를 하더라도 참나 힘으로 베푼 거지 애고가 남한테 그렇게 흔쾌히 베풀 수가 없어요 애고는 참나 힘이 강해지면 다 죽어도 안 아깝습니다 신기하죠 참나 힘으로 할 때 참나의 지혜와 참나의 능력과 참나의 사랑으로 일을 처리할 때 이게 육바람일이잖아요 그래서 참나는 그냥 육바람일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쪼갠 거지 인위적으로 원래 쪼개져 있는 게 아니에요 참나는 여러분 참나 현존 체험하셨죠 거기 한 덩어리 의식이지 거기 어떻게 여섯 개로 쪼개져 있습니까 거기 가면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쪼개져 있던가요 참나가 없어요 근데 왜요 우린 이 안에 육바람일이 들어있다는 걸 알죠 반응하는 걸 보면 알죠 반응하는 거 자 일단 참나는 제 안에서 탁 자명의 신호를 보낼 때 그 자명은 통으로 옵니다 어떤 일 어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찜찜하면 찜찜이 와요 자명하면 자명하고 신호가 옵니다 애고한테 애고한테 육바람일이 통으로 온다고요 통으로 쪼개져 오는 게 아니고 통으로 와요 자명 이렇게 와요 찜찜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내면 성자예요 일지보살 이상들은 통으로 와도 읽어내요 통으로 와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읽어내요 여섯 개의 방면으로 여섯 개의 측면으로 육바람일이 구성돼 있다 내 참나의 자명 신호가 여섯 개의 측면으로 구성돼 있다는 걸 알아요 육바람일로 구성돼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지금까지 얘기만 듣고 어떻게 알까요 통으로 자 보세요 자명찜찜 신호는 통으로 옵니다 이 얘기는 육바람일이 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 원리가 두루 갖춰져서 균형을 이루고 판단하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통으로 와요 그래서 그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희 양식 노트를 가지고 육바람일 분석을 할 때 육바람일 중에 어느 한 귀퉁이들이 한 측면이 찜찜할 때 속을까요 이 통으로 자명하다고 할까요 여섯 가지 요소 중에 일부가 찜찜할 때 통으로 자명하다는 느낌이 올까요 찜찜하다고 그럼 찜찜하다고 와요 그것도 느낌이 통으로 이 여섯 가지가 균형을 못 이루면 찜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면 다 자명하면 자명하다고 하는 거고 이걸 실험해 보시는 건 쉽습니다 육바람일 분석에서 참 나는 분명히 통으로 자명의 신호를 나한테 보낸다 난 그 신호가 압축돼 있다는 걸 안다 풀어봐야겠다 압축 파일을 풀어서 봐야겠다 풀어보니까 여섯 개로 이루어졌다 나는 근데 아직 여섯 개라는 거 모르겠다 그러면 여섯 개로 이루어졌다는 예전 어른들 말씀을 듣고 실험을 해 보시면 되죠 여섯 개 요소 중에 찜찜이 있을 때 전체 신호가 자명하다고 하는지 찜찜하다고 하는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여섯 개 요소 중에 몇 개가 일부가 확실히 찜찜할 때 전체 신호가 찜찜으로 울린다 또 재밌는 거는 여섯 개 요소만 다 자명하다고 하면 통으로 자명하다고 한다 진짜 그럴까? 실험해 보시면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예요 여섯 개 요소만 갖추면 자명하다고 여지없이 통으로 울리더라는 거 아시면 여섯 개 요소만 고려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예전 어른들이 해준 힌트예요 여러분이 새로 찾아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가 참나의 신호를 찾아내시오 경전 보지 말고 찾아내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오픈북이잖아요 시험이 경전 다 주고 찾아내시오 뒤지다 보면 육바람이네 이렇게 알아내신 이건 쉽잖아요 하지만 아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막 지금 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찾아내는 바람에 내가 과학 공부를 못 하겠다 이런 분 있나요? 돌겠네 내가 나 과학자 되고 싶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찾아내 버렸다 나는 그 모르던 상태에서 찾아내고 싶지 상대성 이론을 아니 상대성이 진리면 여러분 지금 실험해 보면 진리죠 지금 실험에서 증거가 입증이 되면 진리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쵸? 그냥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꼭 찾아내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육바람이 이미 발견됐대 난 다른 걸 찾아볼래 이러지 마시고 여섯 가지 이미 발견된 것을 실험해 보세요 진짜 그런가 그리고 영적인 것은 각자 영혼에서 실험해야지 남이 아무리 자명하다고 해도 나는 찜찜한 겁니다 내가 실험 안 해본 이상 실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명 찜찜 신호는 통으로 온다 통으로 오는 그런 압축파일 같은 정보를 내가 정확히 풀어 가지고 이해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풀었을 때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측면에서 자명하면 자명하더라 여섯 가지 측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찜찜하더라 그러면 뭐가 알 수 있나요? 뭐를 이 실험을 오래 하면 참나는 육바람일 덩어리다 육바람일이 두루 갖춰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쵸? 자, 참나는 육바람일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 하나만 빠져도 찜찜하더라 하나만 빠져도 찜찜하더라 하는 데서는 두루 갖춰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육바람일만 만족되면 자명하더라 이건 뭐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텅 빈 참나가 여섯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내신 거예요 왜? 여섯 가지만 했는데 자명이라고 올리면 이 여섯 가지 요소가 제일 뼈대인 거 아닙니까? 알고 실험하시는 거고 실험해서 그게 입증되면 입증되신 겁니다 이해 되시죠? 어렵지 않죠? 양심분석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 모든 거는 양심분석 했는데 육바람일이 다 맞았는데 내가 찜찜한 사례가 계속 나온다 그럼 그때 고민하실 일이지 지금은 육바람일을 다 갖췄을 때 진짜 자명하냐 안 하냐 통으로 자명하다는 마음이 되냐 안 되냐 이걸 계속 실험해 보세요 이 모든 실험의 핵심 그 뭐랄까요? 입증해 줄 수 있는 요소는요 자명 찜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정확하게 못 들으면 이 실험이 진행이 안 돼요 입증이 되고 안 되고는 자명 찜찜의 신호로 지금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명 찜찜 신호를 일단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참나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상을 왜 해야 명상에서 지혜가 나오느냐 명상을 해야 애고를 초월해야 참나의 신호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참나의 신호에서 자명하다고 하는 게 선이고 진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서 찜찜하다고 하는 게 추한 거고 거짓이고 악인 겁니다 진선미가 다 참나의 신호에서 와요 여러분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참나에서 자명하다고 신호가 오니까 아름답다고 여기는 거죠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이 글 보고 자명하다 누가 뭔 근거로 자명하다고 하시죠? 본인도 몰라요 본인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결정이 나니까 자명하다고 떠드는 거예요 애고는 그거 받아다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고가 아무리 자명해지고 싶어도 찜찜한 글을 계속 보고 있는 한에는 저 내면에서 찜찜하다고 해버리니까 여러분은 찜찜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고 이걸 아무리 진리로 우기고 싶어도 여러분은 못 우깁니다 1 더하기 2는 5 써놓고 아무리 우겨봐도 속에서 찜찜해요 이것도 맞다고 어떻게 할 수 없나? 답을 이렇게 썼는데 선생님한테 우겨볼 만한 어떤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밤새 찜찜해질 뿐이죠 승복하는 게 빠릅니다 자명한 거에는 그냥 받아들이고 끝내자 왜? 여러분 안에서 이미 울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더 들어가면 이건 쉬운 거지만 더 들어가면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서 선이냐 악이냐에서도 자명찜찜 신호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1 더하기 1은 2 같은 이런 수학적 공식부터 더 들어가가지고 선악의 공식 내가 오늘 지금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선이냐 악이냐도 다 누가 결정하느냐 여러분 내면에 참나 우린 참나라고 하지만 서양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로고스에서 결정합니다 선악을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명찜찜 신호가 들린 것 뿐이에요 위대한 철학자가 된 이유가 그 신호가 자꾸 들리니까 그 신호대로 살아보다가 이 신호란 어디서 오나? 그리고 이 신호는 어떤 내용인가? 내가 뭘 할 때 자명하다고 하고 뭘 할 때 찜찜하다고 하나? 그거 연구하다가 알아낸 겁니다 그거 알아낸 게 결국 이 육바라멜이나 똑같아요 이니에지는 플라톤 국가론에 오행이 나옵니다 오행의 요소들이 나와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가 한 거라 소크라테스 원 육성하고 또 다릅니다 다만 플라톤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국가론에서 덕목을 뭘 얘기하나요? 지혜, 정의, 절제, 용기는 용맹정진입니다 성실 이거 하나 빠졌는데 소크라테스가 늘 강조하던 게 우애, 사랑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는 우애를 빼고 얘기했는데요 그건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알아낸 게 이거예요 정의로워야 되고 항상 절제해야 되고 표현은 항상 조화롭게 그쵸? 지혜, 판단은 지혜롭게 항상 아는 거는 성실하게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고 실천하되 절제해야 되고 그 모든 게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증진하기 위한 거여야 합니다 자, 이런 거 알아냈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게요? 재미있는 거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덕입니다 사덕 하나, 둘, 셋, 넷, 사덕 그게 나중에 자, 서양은 신기하게 이게 갖춰져요 이니에지가 서양도 서양도 이니에지 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니에지신 밖에 없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플라톤이 좀 소크라테스 입장을 좀 덜 정리해서 사덕만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사랑이 어떻게 보강될까요?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채워요 기독교에서 삼덕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결국 여기도 지금 믿음이 믿음이 우리로 말하면 이건 선정입니다 깨어서 뭘 소망하냐 하느님과 합의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삼덕이 더 보태지면서 중세 기독교는 칠덕 체계입니다 칠덕 그래서 근데 동양은 오덕 체계에요 이니에지신 선비들이 다 이제 오덕이라 그래요 선비들이 선비들이 되는 건 이제 오덕을 연구해야 선비가 돼 에지신 재밌죠?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깨어있음 믿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걸 소망하고 원하는 거예요 원, 서원 기독교식으로 서원 발원하고 믿고 발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다 나와 남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 이 부분이 사랑이 보강돼요 깨어있음과 지금 선정과 사랑이 보강되면서 이게 이니에지신이 서양 중세를 거치면서 일곱 가지 덕이 강조됩니다 교회에서 플라톤의 사덕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본인들도 사랑만 강조되니까 정의나 이런 부분은 철학에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서양 중세 시절에 이니에지신이 사실은 그 사회에 강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밌죠? 이래 저래요 아, 저놈이 뭘 건들면 다 똑같아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를 의심하시기도 해야 돼요 진짜 그런가 꼭 확인해 보세요 신기하죠? 자, 이런 내용 이것이 인문학이단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던 얘기예요 이거 또 아주 새롭게 또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저기 최근담 제가 풀어서 인문학 책 인문학 인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최근담 풀어가지고 만든 인문학 책 제목은 이것이 인문학이다 이건데 광고도 잠깐 하고 가는 거죠 이것이 거기 보시면 이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 이니에지신 양심의 원리가 다섯 개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썼던 책이에요 이런 화엄경이나 이런 거 내기 전에 우리 안에 구공의 원리죠 참나 안에 양심 안에 이니에지신의 원리가 있다 이게 조선 500년간 우리나라 선비들이 제일 열심히 연구했던 건데 여러분 우리 민족은 세계 최강의 구공 강국이에요 구공의 강국이에요 500년간 여러분 사자 수학만 딱 열어도 인성 지강 인성의 그 아주 인간의 본성의 강령은 뭐라고요? 영원한 법은 이니에지다 라고 써 있어요 사자 수학이 그냥 박혀 있어요 내 본성은 이니에지로 생겼다 이게 고려 말에 성리학 들어와서 500년 이상 구공만 연구했습니다 아공 복공보다 오히려 구공에 더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게 뭐냐 우리 결에 잘 맞으니까 한 거예요 자 불교는 500년간 뭐 했을까요? 화두산 했어요 화두산 들어왔어요 500년간 우리 민족은 한번 들어오면 한 500년씩 합니다 500년간 뭐 했어요? 중국은요 계속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고려 말에 들어온 나홍화상 이런 그 무학대사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임재종 들여온 거 그거 하고 있었어요 화두산 하고 있었어요 500년간 500년간 한쪽은 벚꽁 연구 선비들은 구공연구 나라는 못 살고 힘들어도 자 철학은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죠? 못 한 거 못 한 거고 잘 한 거는 챙기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공 복공 강국이어야 되죠 지금 잘 모르시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지금은 아공 복공 구공 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왜냐 저 때문에 절에서도 잘 얘기 안 하는 아공 복공 구공을 유튜브 듣고 지금 제 평균적인 구독자가요 구독하고 들으신 분이 6만 한 4, 5천 되는데 구독 안 하고 듣는 분이 반을 넘어요 지금 한 14만 명이 평균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14만 명은 아공 복공 복공 구공이 진리조록 듣고 있겠죠 이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또 교포분도 많으시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아공 복공 구공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공 복공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아공 복공은 시시하다 구공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만연해 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할 수 있어요 물질명이 또 때가 되니까 받쳐주잖아요 유튜브를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유튜브 덕에 스마트폰 덕에 얼마나 지금 또 한민족들 진리를 갈고 왔던 한민족이 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한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철학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뭔 일이 나겠죠 세계에서 IQ 제일 좋고 영성은 별로지만 IQ 제일 좋은 이 나라가 영성 강국까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밌죠? 인터넷 보급률도 높죠 뭐 지금 뭐 여러 자질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BTS권으로 볼 때 세계에 엄청나게 문화 전파력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도 확실해요 고급 한류로서 철학 한류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소수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한민족 전체가 철학자가 됐으면 싶은 거예요 제가 꿈꾸는 거 늘 얘기해 드렸죠 공항 편의점 알바한테 아공 복공 구공에 대해 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나라 저 나라 가서 절대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뭐 벌교 가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한국 가서 뭐 이렇게 깨달음 참나 얘기 함부로 하지 마라 길 가다가 어 지금 당신 뭐라고 했냐면서 막 바로 막 선문담 날아오고 아공 복공 구공 즉석 법문이 펼쳐질 수도 있다 재밌는 나라죠 한국에는 막 바깥은 할머니도 구공을 노래하신다 딱 여러분 벌써 빈말이 아닙니다 제 강의 한 몇 년 들으시고 다른 분들 강의 들어보세요 바로 판단됩니다 아 이 양반은 아공까지 했네 복공이 약하네 복공은 아는데 구공을 모르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판단 지금 하고 계시죠 사실 여러분 꽤 하고 계실걸요 누가 뭐 좀 누가 견성했다더라도 얘기 들어도요 아 육바람이를 모르네 복공이 약하네 어디까지는 아는데 어디부터는 자명하지 않네 여러분 다 판단하실 수 있게 돼요 저는 다수가 다수가 그렇게 판단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소수 재미 보는 거는 지금까지 신물나게 했어요 소수 재미 보는 거 그냥 재미 보라고 하고요 제가 소수 매니아용 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다수가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이 우주의 모든 중생이라면 다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냥 이거예요 오행이 다예요 오행이 제가 재확인한 겁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재확인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전 선조들이 만든 선조들이 만드신 거예요 오행 음양오행은요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동의족이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동의족 그러면 중국하고 중국을 배제한 동의족도 아니에요 중국과 우리 민족의 공통 시족격이에요 만주 쪽에 있던 그 양반들이 찾아낸 거예요 오행 내가 사는 곳 중심으로 동선안복을 정해서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죽을 때 무덤에도 그거를 사신도 그리는 거 있죠 그게 오행이에요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야 이게 내가 딱 기운적으로 보호받고 가장 우주 질서에 맞게 내가 사는 거다 하는 게 살건 죽건 하늘에다가도 동방칠수 서방칠수 해가지고 하늘에다가도 여러분 만원짜리 뒤에 보시면 별자리도 쪼개가지고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를 만들어 놨어요 그 중심에 하느님 계시는 북극성이 있습니다 하늘에다가도 땅에다가도 나 묻을 때도 나 묻힐 땅에다가도 사는 집도 다 자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무덤 안에다가도 자청룡 우백호 오행 속에 살다 오행 속에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 사상 동의족들이 예전에 알아낸 거예요 그 증거가 동의족 중에 일부 베링에 뭐죠 거기 건너서 아메리카 인디언 됐다는 아메리카 인디언이 구전한 자기들 한반도 북부에서 넘어왔다는 아메리카 인디언 구전한 기록에도 보면 항상 자기들이 어느 지역 가든지 꼭 가운데 땅이라 그래요 자기가 사는 땅을 꼭 동서남북에 의미부여를 합니다 의미를 부여해줘요 신기하죠 오행이 시작이 거기예요 오행이 간단해요 시작은 해 뜨는 동쪽은 좌측이니까 여기는 동방 서방 해 지는 쪽 해 돋는 쪽 봄 해 지는 쪽 가을 해가 제일 뜨거운 남방 여름 제일 추운 북쪽 겨울 가운데 가지고 동서남북이 그대로 시간이 돼요 공간이 그대로 시간이 됩니다 지금 춘하추동의 의미를 부여하면 공간이 시간이 돼요 동서남북이 춘하추동은 시간입니다 동서남북은 공간이고 공간이건 시간인건 다 오행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 안에서 인간은 뭐래요 희노애락의 오행을 부려요 감정의 오행을 부려요 욕심의 탐진치의 오행을 부려요 그런데 이 욕심 탐진치만 있으면 안 되죠 이건 땅적인 마음이에요 하늘적인 마음은 뭐가 있어요 양심이요 양심도 뭐가 있어요 오행이요 그래서 인위해지신 오행을 쓰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룹니다 욕심을 폐지하는 철학이 아니에요 탐진치도 있어야 돼요 왜 우린 육신을 갖고 사는 땅의 존재니까 또 영혼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늘에 하늘적인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마음 양심도 우린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천지 사이에서 가장 올바른 중재자가 돼요 천지의 중재자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대등하다라는 게 우리 동양철학이에요 이 말이 엄청난 사상입니다 하늘, 이 온 우주,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이 별들 이 땅과 같은 이 속성을 갖고 있는 이 별들 하늘, 우주에 있는 수많은 땅들 요즘 뭐 별에 대해서도 여러 기준이 또 다양하니까 이 물질이 뭉쳐서 만들어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땅들 하늘, 땅,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생명체 생명체 중에 제일 귀한 게 머리 똑바로 들고 사는 사람 즉 이성을 쓸 수 있는 사람 머리 똑바로 들었다는 건요 머리가 동물의 머리랑 다르게 신피질이죠 이성이 작동해서 반성도 할 수 있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뇌를 갖췄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 그리고 손발이 있어 가지고 하늘의 뜻을 머리로 이성으로 읽어내고 감정으로 손발로 뭐를 해요? 구현해낼, 땅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계속 음양이에요 음양과 오행, 음양과 오행 그런 인간이 이 우주에서 제일 귀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 천지마저도 인간을 내리려고 천지가 있는 거다 해서 천지 사이에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우주는 진정으로 꼽히게 된다 하는 철학이 천지인 철학입니다 우리 작은, 우리 같은 미물이 이런 우주에서 티끌도 안 되는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철학을 모르시는 거예요 인간이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고 천지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게 예전에 우리 여러분, 서당만 가도 천지만물 중 최령자 가장 신령한 건 사람이다 이러고 시작해요 어린이들 보는 교제, 소학교제들에 예전에 뭐 동몽선수비니 뭐 이런 거 봤거든요 사자, 소학이 그런데 다 기본으로 밝힙니다 천지만물 중에 인간이 제일 귀하다 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마음만 있으면 또 약 한계가 있죠 몸이 있어서 마음은 하늘, 몸은 땅 천지를 다 갖추고 있고 내가, 내가 양심으로 욕심을 경영한다는 건 하늘이 땅을 경영한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래서 음양이 갖춰지고 음양 안에 오행이 들어 있어서 여러분이, 이 오행이 뭡니까? 인, 의, 예, 지, 신 이 오행이 여러분 안에 두루 있다는 거 아는 게 최고 큰 공부인데 고작 참나나 아는 아공, 복공의 깨달음 자 보세요 내 안에 참나 있더라 아는 게 아공입니다 복공은 참나에서 우주가 나왔더라 구공은요 참나에서 우주를 오행으로 경영하더라 점 하나 찍고 끝내면 안 돼요 공부가 점 하나 찍은 게 부풀어져서 우주가 됩니다 자, 참나 하나가 부풀어져서 우주가 되는 소식이 복공입니다 참나 있다 애고를 초월해 가보니까 참나가 있더라 여기가 열반이고 참나고 영원하더라 하는 거면 알아도 기뻐 죽겠는데 이 참나가 부풀어져서 내 마음이 만들어졌다 내 마음 안에 생각감정고감이 우주의 전부니까 내 참나가 부풀어져서 우주 만물이 나왔다 이게 복공입니다 그런데 이 참나가 우주 만물을 낳고 기르고 할 때 어떻게 하더냐 어떻게 무슨 원리로 낳고 무슨 원리로 운영하더냐 오행으로 운영하더라 그게 구공입니다 구공까지 알면 더 알 게 없어요 우주는 그게 다해요 노련한 구공을 전개하는 것만 일지부터 식지 차이가 있지 일지만 되면 구공을 다 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합니다 그래서 일지만 되면 화음경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모르고 가 인간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니까 학단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뭐 그냥 다 아시죠 좀만 더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략은 아신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제 제가 제 강의에 부작용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인해지신 인간의 본성은 질문 받으면 육바람일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나오실 수도 있어요 메타인지에 또 오류가 발생합니다 친근하니까 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작용이 걱정될 정도로 저 여러분들 제 강의 듣다 보면 신물락의 구공과 아공 벗공 구공과 이니이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 얘기 조금만 들으셨어도 아공 벗공 구공 이니이지 알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주 진리는 14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의 응용은 끝도 없이 무한하지만 기본 뼈대는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 중에 뼈대 중에 뼈대가 지금 이거예요 자 이것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왜 해도 해도 할 얘기가 많을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또 제가 올 때 진짜 나 할 얘기 없다 하면서 왔어요 정말 할 얘기 없다 근데 여러분 딱 뱉는 순간 막 솟구치는 게 있어서 여러분 오행 중에 이 가운데를 참나의 본질이라고 한번 우리가 보죠 참나의 본질 여러분 깨어 계시면 텅빈 참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텅빈 참나가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이 뭘까요 기본 속성이 여러분 선정이죠 선정 육바라멜식으로 말하면 선정 기본적으로 깨어 있어요 참나의 현존 자 여러분 참나를 만났어요 근데 참나를 뭐라고 합니다 참나의 본질을 영원한 현존 이렇게도 제가 표현 드렸죠 텅빈 텅빈 알아차림 이렇게도 얘기해 드렸어요 이것도 맞는데 자 텅빈 알아차림이 결국 현존이고 현존은 어떤 현존이에요 영원한 현존 그럼 여러분 참나의 현존과 접속하는 게 뭐죠 선정 고요하되 고요하되 텅비어 있되 알아차리는 참나랑 접속하라 뭡니까 선정 그리고 쉬지 말고 정진하라가 정진입니다 선정과 정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참나만 만나도 이 두 덕목을 갖춘다는 거 아시겠죠 뭐 정진의 참나만 만나면 정진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참나 이 여러분이 참나를 만나보면 바로 참나의 두 덕목을 알게 돼요 아시겠죠 자 참나가 현존한다는 거 영원히 현존한다는 거만 봐도 영원하다는 거 뭐죠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진 현존한다는 거는 참나의 현존을 여러분이 만났다는 거는 선전 선정바람일과 참나는 본래 고요하죠 그 자리에는 참나의 현존은 텅 비어 있죠 그러니까 텅 빈 알아차림이죠 그러니까 선정입니다 여러분 참나를 만나기만 해도 여러분은 본래 참나가 선정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을 얻게 돼요 선정바람일 참나와 만나면 선정바람일 얻게 됩니다 참나를 만나면 참나랑 함께 존재만 해도 여러분은 노력 안 해도 어떻게 돼요 노력 안 해도 정진하고 있는 게 돼요 참나의 덕목 중에 이 가운데 먼저 만나보자고요 가운데 참나의 본질을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본질을 제일 먼저 쉽게 만나죠 참나의 본질은 뭐예요 텅 빈 알아차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영원한 현존을 딱 만났더니 선정과 정진이 내 요소가 그 안에 참나 안에 이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참나랑 함께만 했더니 나는 이미 선정에 들었고 참나랑 함께 했더니 내가 쉬지 않고 있더란 말이에요 정진하더란 말이에요 참나의 현존은 멈추질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고도 못 멈춘 게 정진바람일입니다 참나가 깨어 있으니까 애고가 시끄러운데도요 애고가 고요해져 버려요 그게 선정바람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면 애고를 고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짓거리는 아무리 해보셔도 여러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일시적인 도움밖에 안 될 겁니다 고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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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라 예 한번 끝나요 어디 가고 없어요 아까 겨우 만들어놨던 고요함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장나 먹었는데 죽기 전에도 산란한 중에 가실 거예요 아 절로 아프다 하다가 그래도 안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다 가실 거예요 자 비참하지 않나요 하도 잡아야 되는데 연불해 볼까 이러다 가실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죠 생각을 잡으려고 하는 한 여러분 실패합니다 생각은 본성이 무상하여 무상한 본성을 붙잡겠다고요 무상한 본성을 여러분들이 멈추게 하시겠다고요 일시적으로 조건을 만나면 잠깐 멈추겠죠 영원히 멈추게 하는 법은 없다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건 실패로 끝납니다 만약에 고요하게 하는 게 목표라면 애고를 고요하게 하겠다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하지 마세요 즉 어떤 필요할 때 잠깐 고요하게 하겠다 그거는 스킬을 익히세요 그건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나는 영원히 고요하게 하겠다 그건 애초에 망상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일이 없습니다 애고의 속성을 전혀 모르고 마음을 내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루려는 대상의 속성을 하나도 모르면서 큰 뜻을 품는 거 이걸 망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우리 직원들 뽑아서 직원들이 알아서 내가 안 볼 때도 일 잘하겠지 전혀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털금함치도 없는 내가 월급 좀 덜 줘도 열정으로 하겠지 그러고 사업하시면 바로 망하겠죠 이상하다 왜 망했지 인간을 경영하겠다고 해놓고 인간의 속성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치하는 분들도 그래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잘 모르세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열받고 화나고 죽겠는지 알아야 경영이 됩니다 막 먼저라고만 하지 말고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왜? 내가 다루려는 대상을 이해해야 돼요 그쵸? 그럼 여러분 애고를 이해하시고 나오는 말은요 애고를 멈추겠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애고는요 애고는요 여러분이 멈추게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무상이 속성이고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선정 바람일이 여러분의 답이에요 노력 안 하는 선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을 떠난 선정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람일이 뭔지 아시면 돼요 참나는 본래 선정 상태입니다 본래 선정 상태인 참나랑 접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애고를 선정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거는 일시적인 선정은 가능하지만 영원한 선정은 불가능하고 일시적인 선정 뒤에 다시 그러면 여러분 다시 선정 상태가 깨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실패감 좌절감을 맛봐야 됩니다 그걸 목표로 하신다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통 크게 수행하세요 애고는 죽을 때까지 시끄러울 거고 영계 가서도 시끄러울 거예요 와 여기가 지옥인가? 와 여기가 천국인가? 여기가 정토인가? 계속 시끄러운 게 애고예요 왜? 그러면서 애고는 여러분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걸 도와요 애고가 여러분 관리해주는 담당자예요 여러분을 잘 관리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은 애고가예요 선택은 참나가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돕는 건 애고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고는 사실 어떤 것도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없는 자리예요 참모 같은 자리예요 계속 조언만 해줘요 조언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 결정 하나도 못 내려요 이거 살까? 사면 죽일 것 같은데? 근데 좀 사면 그렇지? 뭐 어쩌자는 거야 또 살려고 해요 근데 좀 사면 아니지 않나? 안 살까? 근데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애고는 계속 참모로서만 기능하지 그럼 여러분이 이 애고가 힘들다고 이 애고 소리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건 참 이건 무식한 발상이네 애고는 떠들게 놔두는 게 좋아요 그게 맛이에요 애고에 왜? 참모는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참모 말은 듣는 겁니다 결정만 잘하시면 돼요 결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고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참나랑 접속이 안 된 걸 걱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정 덕목에 뭐라고 썼어요? 고요하고 깨어있는 참나랑 접속하라고 그랬지 애고를 고요하게 하란 말이 없습니다 애고는 고요할 필요도 없고 고요해지지도 않아요 일시적인 고요 맛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나랑 접속해서 접속이 튼튼해지면 애고가 고요해집니다 왜? 애고가 시끄럽건 말건 여러분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참나가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은 애고를 강제로 고요하게 하려는 행위는 무조건 실패한다 애고 더러 움직이라고 해라 나는 참나랑 접속할 뿐이다 라고 가야 무상 선정이에요 그걸 선정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선정 바라밀을 닦으시고 정진 바라밀을 닦으시면 이 참나의 본질의 두 속성이 나와요 참나는 깨어있더라 참나는 쉬지 않더라 두 속성이 나오고 또 하나 이 선정 상태에서 선정은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알아차림의 요소가 부풀어져서 나오면 뭐로 나오냐 지혜가 됩니다 알아차림도 지혜이긴 한데 이건 직관지고요 알아차림은 직관이고 지혜라는 것은 분석지까지 포함해야 됩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참나 안에는 있어요 직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까지 나와야 반야바라밀이라 그래요 직관은 참나 안에 원래 갖춰져 있는 지혜의 요소고 그게 밖으로 나와야 지혜입니다 밖으로 지혜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참나 안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깨워서 선정 상태로 정진하다 보면 나와요 그때 체험한 그때 이 애고를 체험할 때 애고는 내가 아니고 참나가 진짜 나더라 하는 아공의 지혜도 나오고 더 있다 보면 더 있다 보면 이 애고가 참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참나의 작용이더라 참나랑 둘이 아니더라 하는 복공의 지혜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런 지혜도 나옵니다 참나 안에 선정이 있다 참나 안에 정진이 있다 참나 안에 지혜 이게 진리를 완전히 깨뚫어보는 힘도 참나 안에 있더라 이 반야가 나오면요 상응해서 인욕도 같이 나옵니다 진리가 나오면 이 진리를 수용해서 여러분 삶을 이 진리대로 경영하는 힘이 인욕이에요 진리를 수용해줘야 여러분 삶이 바뀌잖아요 진리를 바로 수용해서 여러분 삶을 전반적으로 경영하는 인욕 바라밀도 함께 출동해 줍니다 지혜를 얻으면 이 지혜를 여러분이 수용해야 되니까 반야가 있으면 인욕은 뒤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여러분 안에 지혜의 요소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을 절제하는 요소가 여러분 참나 안에 그 힘이 이미 있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진리가 자명하면 여러분 삶에 그냥 반영돼요 수용하게 돼요 진리에 맞춰서 여러분 모든 삶을 재조정하게 돼요 그게 인욕이 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수용 이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당해서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주고 사랑 즉 보시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계율 정의 안 하게 됩니다 이게 한작이에요 참나 현존 자 보세요 이걸 왜 이렇게 2단계로 설명드렸냐면 이 단계로 여러분이 참나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고요 첫째 참나를 만납니다 아공 단계에서 아공 단계에서 이미 선정바라밀 정진바라밀이 나와요 거기서 깊어지면 반야와 인욕이 깊어지면 이제 아공 벚궁까지 나아가요 그쵸 아공 단계에서 이미 참나 체험했고 반야를 통해 아공의 지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벚궁의 지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나면 구공의 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공의 지혜로 나아가게 되고 그걸 수용하게 되면 자 알고 양지 이건 양심의 양지에 해당되면 이건 양능에 해당돼요 알고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양지 양능이 발현되면 여러분 안에서 사랑할 거 사랑하고 엄단할 거 엄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보시와 지계가 원만해져요 이 이 다섯 가지 오행의 요소 육바라밀로 말하면 여섯 가지 요소가 참나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게 아공 벚궁 구공을 거치면서 여러분 안에서 원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요소들만 충족하면 자 재밌는 게 이 지금 동서남북처럼 이 요소들만 충족하면 참나 현존 상태에서 동서남북만 탁탁 쳐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자명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작동할 때도 안 알아야 하고 하되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자 사랑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어느 방면으로 내가 나아갈 거냐 해서 사랑이 할 거냐 정의를 더 주로 할 거냐 사랑을 주로 할 거냐 따져볼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랑을 주로 하더라도 정의가 갖춰져야 돼요 정의를 주로 하더라도 사랑이 깔려야 됩니다 양심은 양심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참나 현존 늘 참나 현존에 안주하고 계셔야죠 늘 아공 법공 구공은 갖춰야죠 그쵸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죠 그리고 늘 그 지혜를 수용하고 계셔야죠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참나 현존의 뿌리를 받고 거경 국리 지혜를 깨쳐서 역행 이제 합니다 여기서 역행 거경 국리 역행 할 때 뭐를 해요 사랑 아니면 정의고 사랑과 정의 항상 함께 해야 된다 좀 더 사랑 쪽에 치우치거나 좀 더 정의에 치우치거나 할 수 있지만 항상 사랑과 정의는 함께 해야 돼요 사랑을 하더라도 정의 사랑을 하더라도 잘못된 건 알아야 되고 정의 엄단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죄를 묻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물어야 돼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사랑과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껴안아 주고 아니라고 하고 자연 만물에도 사랑과 정의가 뭡니까 사랑과 증오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짝이에요 에고의 사랑과 증오를 닮았습니다 양심의 사랑과 정의는 그래서 끌어안고 밀어내고 자연 만물에서 인력과 청력 끌어댕기는 힘 밀어내는 힘 이 두 힘이 결정이에요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인간관계도 이 두 힘의 균형이에요 사랑하는 힘 밀어내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갑니다 밀어내는 쪽이 강해질 수도 있고 끌어하는 쪽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 보면 괜히 마음이 애잔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괜히 밀어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오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밀어내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껴안 때 정의가 있어야 돼요 한쪽만 찜찜 신호가 나도 어떻게 돼요 원래 한 덩어리니까 전체 찜찜 신호가 나버리니까 뭐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